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맛있겠다 이거는 먹어야겠다 여러분 수냥수냥 오늘 먹을 음식은 육사심이랑 육회입니다 여기 위에는 계란 노른자랑 쪽파랑 통깨고요 육사심이 찍어먹을 소스인데 양념 쌈장, 초고추장, 참기름, 통깨, 마늘 다진 마늘 이렇게 들어갔고요 무순이랑 대랑 음료는 맥걸리 자! 먹겠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안 흔들어 먹는 걸 좋아해서 짠!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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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총 2kg 정도 샀는데 조금만 덜고 다 올린 거예요 육사심이 먼저 번갈 뻔 하아 흩 오 음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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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육회 이렇게 너무 맛있으니 소스 음 너무 맛있어요 딸기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다 먹던 라면 라면 꼭 먹게나 라면 라면 내가 먹게 먹게되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제가 빨리 먹고 나가야해서 육회비빔밥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먹어야 겠어 육회비빔밥을 비벼올게요 이렇게 밥을 가지고 왔고요 밥이랑 상추, 김가루, 통깨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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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너무 맛있다 쟝쟝 넓은 갈拜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쫄깃쫄깃 연어 시원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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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피자랑 다투명하고 스크레스는 더 맛있어서 다투명하게 먹으면 굴소만 먹으면 다투명하고 더 맛있게 먹으면 다투명해요 다투명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서 다투명하고 다투명하고 그럼 오늘도 다 먹습니다 안녕